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당사의 트리머 포텐쇼미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항기란 무엇인가를 설명 후, 트리머 포텐쇼미터의 특징이나 당사 제품의 라인업,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저항기의 역할에 대해 게재하겠습니다. 전압이나 전류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전기회로를 원만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항기이며, 구체적으로는 저항기를 이용하여 분압에 의한 전압강화나 전기의 유량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의 기초에 대해 조금 복습해봅시다. 하천의 움직임을 예로하여 쉽게 해설합니다. 전류란 전하의 흐름을 말하며, 정확히 말하면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류입니다. 전압은 별명, 전이차라고 하며 전이차가 생기면 그 균형을 되돌리려고, 전류는 전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그림에서는 전류를 강물의 흐름과 그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물고기에 비유하고, 또한 전압을 강의 흐름을 만드는 폭포와 강의 경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폭포가 크면 클수록,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강은 물살이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전류와 전압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며, 전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릅니다. 건전지를 두 개 직렬 접속한 후, 콩전구를 켜면 건전지가 한때보다 밝게 빛나지만, 건전지를 병렬 접속하면 건전지 하나대와 밝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렬에서는 전이가 두 배의 높이가 되지만, 병렬 즉 수평 배열에서는 하나하나의 전지의 전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 저항을 가한 형태도 하천으로 대체한 후 보겠습니다. 우선, 방수로를 마련해 강을 분기시키는 것은 강물의 흐름에 기세를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으므로, 전기로 말하는 분압하여 전압 강화시키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한층 더 그림을 진행합니다. 도중에 큰 바위에 의해 강물의 흐름이 좁아지고 강을 내려가고 싶은 물고기도 이동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바위와 마찬가지로 전기의 흐름을 어렵게 하는 방해 요소가 전기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뼈담이지만, 물고기가 바위로 좁혀진 곳을 얼굴을 붉게 하고 필사적으로 수영하는 것은 저항으로 인하여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회로에서는 저항이 클수록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용편입니다.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전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말하며, 단위 시간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말합니다. 전력에 대한 공식은 전력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하는 계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천에 의한 혜택으로서, 논에 물을 퍼올리는 농기구 수차나, 쟁이 어업이 이 전력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전압과 전류의 비율인 저항값을 고정하는 것을 고정저항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변저항기는 세트의 패널면에 노브를 달고 사용자가 돌릴 때 저항값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러 번 설정을 반복한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고정저항기는 기기 내부에서 회로의 저항값을 미묘하게 맞추는 것으로, 다른 부품의 편차 등에 의한 개체차를 제거하는 트리밍을 위한 부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설정되는 횟수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개척기 등에서 제품의 개체차의 조정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공장 출하 시에 여러 번 설정할 뿐입니다. 설정 후에는 설정값이 어긋나 버려서는 곤란함으로 적절한 토크나 기구에 의해 설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반고정저항기와 가변저항기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반고정저항기를 소개합니다. 반고정저항기는 영어로 트리머 포텐시오미터라고 합니다. 우선, 그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트리머 포텐시오미터의 메커니즘으로서는 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형은 저렴한 것이 특징이지만, 접동부나 저항체 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방진형은 접동자의 수지에 커버를 붙여 저항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회전 부분에 오링을 넣는 등 어느정도 밀폐성이 있는 제품도 있지만, 접동범위에 이물질이 부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납땜 후에 세정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밀폐형입니다. 접동자를 고정한 로터를 저항체의 끝에서 끝까지 일회전하여 조정하는 단회전형과, 이송나사를 여러 번 회전시키는 다회전형으로 나뉩니다. 밀폐형은 저항체, 접동자 등 정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외기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내완경성이 뛰어나 지정의 세정 방법에 따라 세정도 가능합니다. 당사는 밀폐형 트리머 포텐시오미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리머 포텐시오미터의 사용방법입니다. 그림 A위 전압조정형과 그림 B위 전류 조정형이 있습니다. 전압조정형의 사용이라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함으로 이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을 당사에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림 B위 전류 조정형의 경우, 저항체나 접동부가 접촉저항의 온도 개수에 반영됩니다. 또한, 저항값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슬라이딩부의 저항의 영향이 커짐으로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트리머 포텐시오미터 반고정 저항기는, 저항체의 세라믹 혹은 유리의 입자와 귀금속인 메탈을 이용하여 고온 소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세라믹과 메탈을 합친 조어에서 섬해형이라고 불립니다. 밀폐 구조를 특징으로 하여 고품질 고신뢰성을 실현하고, 단회전 타입에서 다회전 타입까지 풍부한 라인업으로, 표면 실장 대응은 물론 공간 절약화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초소형 박형 타입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섬해형과 다른 저항소자를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다른 저항소자에 비해 우의점도 많고 단점도 있지만, 당사에서는 보시다시피 다접점 방식을 채용하여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항소자의 종류는 권선형과 성막형이 있습니다. 또한 성막형 중에 섬해형, 박막형, 카본형이 있으며 당사는 섬해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섬해형의 특징으로서 저항값 범위가 넓고, 환경특성이 뛰어나고, 분해도가 작고, 저렴합니다. 단점으로서 저항체의 표면이 유리로 덮여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노이즈가 발생하기 쉬운 점이 있지만, 당사에서는 접동자의 코일 와이퍼를 비롯한 독자적인 다접점 방식을 채용하는 것으로, 노이즈를 줄이고 귀금속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품 라인업입니다. 단회전, 다회전에서도 사이즈가 각각 다르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스루홀 타입, 표면 실장 타입이 있고, 단자 배치나 단자 형상에 있어서 풍부한 종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픽업 제품으로 SM42, 43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11회전과 5회전의 차이이며, 횟수가 많은 편이 보다 미세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방향으로 윗면 조정과 측면 조정이 있고, 또한 단자 형상도 제이리드와 갈윙을 각각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에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표면 실장 타입의 SM42, 43 시리즈의 내부 구조를 소개합니다. 수지 재료에는 난연성이 높은 수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루홀 타입의 FT63이 내부 구조입니다. 오링으로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회전 타입의 제품 소개입니다. 사이즈의 차이로, STE가 당사의 표면 실장 타입 중에서 최소형식입니다. 실장 공간이 매우 좁은 곳에 추천하며, 사용 온도 범위가 넓은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표면 실장 타입의 다회전 제품이 됩니다. SM3, 31, 42, 43 시리즈의 사용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65도로부터 150도로 또한 온도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스루홀 타입의 단회전 제품입니다. FT63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용도나 실장 스페이스, 형상 등을 고려해 선택해 주세요. 다회전형 스루홀 타입의 라인업입니다. 회전수가 많을수록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 예의입니다. 용도는 매우 다양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압력 센서의 압력이나 응자 설정 등에서 사용되며, 스위칭 전원의 전압 조정이나 모니터의 화면의 깜빡임의 미조정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사례의 동영상입니다. 이 시연에서는 당사의 마이크로 블루어를 사용하며, 트리머 포텐시오미터의 로터를 돌려 저항값을 변화시킴으로써 풍량을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트리머 포텐시오미터를 트리머라고 생략해 부릅니다. 트리머는 당사 제품의 CT6을 사용합니다. 드라이버로 트리머를 시계 회전 방향으로 돌리면 저항값이 감쇄되어 풍량이 증가하고 하향공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드라이버로 트리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저항값이 증폭되어 풍량이 줄어들고 하향공이 하강합니다. 이와 같이 트리머를 사용하여 풍량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트리머 포텐시오미터의 내용 요약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수년간의 실적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어 최상급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전 모델은 서메 타입이며 밀폐 구조로 높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제품 바리에이션이 풍부하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회전수나 사이즈, 단자 형상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의 사양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칭 저항값의 종류도 폭넓게 갖추고 있어 환경특성도 뛰어납니다. 와이퍼 노이즈를 저감하는 대책 등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계속 부응하는 것으로 흔들림없는 신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트리머 포텐시오미터의 소개였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